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먹어 먹어 괜찮네 먹고 집에서 자 춥다 알았지 길라기들이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 겨울이 되니까 항상 걱정입니다. 애들이 살아맞으면 잘 안 먹어요. 참치 쭈쭈랑 같이 섞어서 주면 잘 먹습니다. 그래서 지로폴로 날씨가 추워서 싸고 싸고 또 싸고 해도 추워에 걱정입니다. 걱정입니다. 길랑이들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후원금으로 길랑이 사로를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할 말은 고맙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